이 낙음의 역사를 이루는 동탄 기독교님 앞에 거룩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속도 등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애물이 무엇이 쉽던지 그들여 그들여 그들여고 말씀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뿌러나 꼭 필요하지 않냐고 해주시고 우리의 애물이 하나님과 갚기라 애물이 되지 않냐고 해주시리로 아버지께서 받아야되는 거룩한 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옥토에 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식배, 육식배, 백천배 간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주아가는 천연을 살려야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국가를 여우시옵소서. 그의 손에, 그의 가정에, 그의 자네의 직장에 새검에 아버지 넘치는 역사가 잃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한기로운 애물 되게 하옵소서. 고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